그아! 크로커다리입니다. 제가 똥팔육 백화사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똥팔육들을 다뤄왔는데 오늘은 평소 같은 그런 잔챙이들 말고 좀 거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데요. 이 이해찬은 약간 특이한 초능력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생긴 게 싫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호감형 얼굴은 아닌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했던 어떤 수많은 악행과 막 실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이해찬이 뭘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 이게 이해찬의 특수능력인데 뭔 삽질을 했는지 막 잘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이 기억은 다 지워지고 느낌만 남은 거지. 그래서 뭔가 흑막 같은 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원로, 총대장 뭐 약간 이런 이미지는 다 갖고 있는데 왜 원로고 이 사람이 큰형님인지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민주당원들도 이걸 잘 모릅니다. 선거 때 되면은 뭔가 이해찬이 해줘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이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자꾸 옆에서 이해찬이 등판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을 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찬이 이미 이재명을 물심양년으로 돕고 있는데 너무 흑막 이어가지고 뭘 돕고 있는지도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해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은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리고 저 아버지가 면장을 해가지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공부도 좀 해가지고 1972년도에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을 하죠. 운동권 엘리트 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시골에서 서울대생 나오면은 막 현수막도 걸고 막 동네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1972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죠? 10월 유신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전 대학교에 강제 휴교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해찬은 그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를 갖다가 입학만 하고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바로 운동권이 됩니다. 그리고 1974년에 그 유명한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을 갔다 오거든요. 민청학년 사건이 뭐냐면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조직인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시도인데 이 민청학년 사건은 그냥 운동권 학생들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당시에 중정에서 조작한 사건이에요. 좀 유명한 학생 운동권들이나 뭐 제야 인사 이런 사람들 한꺼번에 감옥 보내려고 만든 조작단체인데 당시 대학생에 불과했던 이해찬이 여기 어떻게 포함이 되었느냐. 그때 이미 대학 운동권 네임드가 된 거야. 그 뒤로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뭐 언론인들이랑 출판사를 차리는 등 뭔가 제야 인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 사람 7위 학번이잖아요. 근데 80년도인데 아직도 졸업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나이가 많은 복학생이라서 그때부터 상황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이 당시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랑 막 멱살잡이를 한 걸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 당시 유시민은 총학생의 측이었고 이해찬은 복학생 협의회장을 하면서 충돌을 한 건데 유시민은 예나 지금이나 뭐 위아래 없기로 유명하니까 이해찬이 아무리 학교를 막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 그런 화석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그렇게 막 주먹다짐 직전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막 화해를 하고 뭐 유시민이 정치를 입문하고 막 이럴 때도 뭐 이해찬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1980년에 서울의 봄이 끝나고 김대중 내란 눈모 사건에 또 엮여와가지고 감옥소를 또 갔다 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야에서 언론계나 출판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학도 드디어 졸업을 하고요. 1987년에는 한결의 창간에 관여를 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힙니다. 그리고 1988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평화민주당의 젊은 피가 어쩌고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은 선거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김종인 할아버지를 이기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에서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뭐 지휘관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해찬이랑 김종인이잖아요. 이 선거가 어떻게 보자면은 그 추후 20년 동안의 그 선거판에 뭔가 전초전 그런 거였다고 봐야죠. 근데 또 이해찬이 막 김대중을 막 그렇게까지 좋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때부터 노무현 같은 막 꼬마민주당 계열이랑 교류를 하면서 친노의 입지를 구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이해찬이 유시민을 비서로 채용하고 정치에 입문시킨 시기인데 그 유시민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시민은 김대중 킬러예요. 김대중은 엄청나게 비판을 잘하거든요. 그걸 누구를 보고 배웠겠습니까? 이해찬이 다 그런 거에 보고 유시민을 또 발탁해가지고 쓰고 그런 거예요. 김대중한테 붙어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김대중한테 이게 빨대를 꽂고 양분을 빨면서 친노의 씨앗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캠프 들어가서 DJP연합 만드는데 참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데 협혁한 공을 세웠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이해찬이 막 구의 실력자 선거 전문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냥 선거 전문가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막 교육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게 되는데 제가 딱 그 이해찬 세대거든요. 내가 이해찬 이 세대고 당시에 뭐 하나만 잘하면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막 수시를 만들고 내신 반영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막 이런 거 막 특정한 거 만들어가지고 당시 입시 제도로 막 뒤흔드는 바람에 진짜 막 대혼란의 시기가 왔었습니다. 당시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헬 오브 헬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제도를 개편하면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 반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막 불도저처럼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다 해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사람들이 막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이해찬 딸이 막 83년생이어가지고 딸을 서울대보내려고 수시를 만들었다 막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습니다. 실제로 이해찬 딸은 숭실대를 나왔는데 당시 얼마나 논란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죠. 이거 잘못하기만 했냐 이해찬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총리로 일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골프라고 하면은 특권층들의 귀족 스포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골프장도 몇 개 없고 뭐 고위층들의 막 골프 문화가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해찬은 당당해 그냥 이 골프장을 찾아가지고 골프를 치면서 국가의 대소사는 그냥 무조건 다 골프장에서 치는 그런 호연지기를 보여줬습니다.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유명 사찰인 낙산사가 불타고 보물로 지정돼 있던 낙산사 동종이 녹아서 없어진 적이 있는데 국무조정실 직원들 데리고 나서 골프 행사를 갔어요. 산불이나건 홍수가 나건 이해찬은 무조건 골프장이 있습니다. 국가 기념식 그것도 골프장에서 해야 됩니다. 2006년 3월 1일 3일절 기념식이 요 국가 행세거든요. 이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가 골프장이 아니니까 이해찬이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골프를 치러갑니다. 그것도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꼭 주변에 고위 공무원 막 정치인 막 꼭 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골프 대중화에 앞장을 선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까지 막 주목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해찬은 똥팔육 정치인의 어떤 정점 같은 사람이니까 실세 중에 실세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막 대놓고 골프를 막 너무 좋아하니까 그 밑에 똥팔육들도 이해찬이랑 놀려면은 골프를 쳐야 된다. 이러면서 다 골프를 치러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골프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스포츠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사치스러웠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치러가고 그래서 그러나 또 골프 대중화에 아주 혁혁한 봉을 세운 게 바로 이해찬이다. 그렇게 골프를 치면서 지내다가 이명박근의 정권이 되니까 그때 뭘 했느냐 바로 노무현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은 이제 이해찬이 다시 한번 뭐 비상을 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해찬의 숙적 악연 막 이러고 할 수 있는 김종인 할배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되면서 이해찬이 공천을 못 받는 뭐 그런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찬이 형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뭐 그와 다른 친노 의원들이 막 옆에서 아 형님 뭐 이대로 물러하실 겁니까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새누리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후보까지 다 이기고 당선이 되면서 무패의 칠선 의원이라는 대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이해찬은 노회한 정치인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악평을 자주 듣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해찬이 얼굴이 너무 살아가지고 옛날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상대 후보인 김진표 후보의 지지자들이 도대체 언제적 이해찬이냐 좀 있으면 침해 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해찬이 김진표보다 한참 어리거든요. 그만큼 노안이고 늙은이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지금 이제 당대표 임기도 끝나고 정치 은퇴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뭐 이걸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민주당 역사상 가장 큰 암초를 만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내에서 또 이해찬이 입만 바라보면서 우리 해찬이 형이 한 건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아무리 이해찬이어도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 자체가 악재인데 뭐 어떻게 해? 지금까지는 뭔가 친노의 히든 보스 같은 역할로 이재명을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해찬이 뭐 뒤에서 무슨 계략을 내고 어떻게 선거를 지휘하게 될 것인지가 참 기대가 큽니다. 오늘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